맞춰불러. 그럼 지원이랑 해. 지원이랑 같이. 키 내려달라고? 순서 어떻게? 순서 순서. 순서 내가 첫 번째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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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어떻게 어떻게? 이렇게 하는데. 한 줄씩 키는 거야? 한 줄씩 키는 거야? 찍히는 거야? 내가 처음으로 골라. 진짜 처음 해. 누가 처음이야? 누가 처음이야? 지원이야. 이별을 말하고 넌 괜찮은 거니 여전히 내 하루는 온통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봐 우리 시간마저 모두 무너질까봐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집 앞을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소송이다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날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갈수록 커져만 가 갈수록 커져만 가 맘에 없는 거짓말이라도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소송이면 우리 한 번은 단 한 번쯤은 마주치진 않을까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작은 감정마저 그렇게 사라질까봐 이란 게 말처럼 되질 않잖아 보다 조금만 널 사랑했더라면 지는 바람처럼 지나갈 텐데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소송이다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저런 아픈 시간 속에 살았길 같이 오늘도 난 돌아서 지마 2번도 좀 들었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왜 순서가 바뀌는 거야 일로와서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지가 불렀는데 계속 날 쳐 아니 도저히 안 올라가 좋았어 좋았어 내 2천원 날렸네 이거 서비스는 안 주는 거야? 응 주겠니? 서비스? 다시 줄래? 자 이제 기본 방으로 돌아가서 기본 방으로 돌아가서 누르면 돼 이제?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안 낸 사람들이 돼야지 도망가